진공, 에어 분사, 스프레이 세 가지 기능의 효과를 보는 오피리아 멀티 청소기 청소, 힘들더라도 하셔야죠 침대 밑에, 냉장고 밑에 쇼파 틈새나 장롱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는 먼지나 거미줄 쓰레기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오피리아! 유리조 재간둥이 오피리아 멀리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저는요, 집안 청소할 때 꼭 오피리아 청소기로 사용하니까요 편리해서 너무 좋아요 방충망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힘드셨죠? 이제는 오피리아로 간단하게 끝내세요 아, 컴퓨터 먼지 심하죠 열을 식혀주느라 항상 팬이 돌아가서 소음과 먼지가 잔뜩 쌓입니다 이때도 오피리아가 있습니다 세차하셨네요? 걸레로 물기 닦기 힘드셨죠? 타이어의 핵먼지도 청소해야죠 빌리아의 태풍 같은 바람으로 간단하게 해보세요 차 본면 열어보시면 기름때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청소하기 괴로우시죠 물통에다 세제 조금 펴서 물청소해보세요 깨끗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어이쿠 흙이 많이 튀었네요 이럴 때 오피리아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가수원에 물을 주거나 농약을 줄 때요 오피리아 분부기를 사용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여자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화초에 물 줄 때도 좋습니다 아따 싸우나 싸워 청소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오피리아만 있으면 최고예요 쇳가루를 쉽게 날려버리네요 소중한 기계 오래 쓰시려면 관리를 잘해야죠 청소가 첫째입니다 오피리아가 최고죠 학교에서 병원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축사에서도 오피리아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청자가 이 통을 한번 오므라 틀어볼까요? 못한다고요? 오피리아만 있으면 이 통은 오므라 들어요 보실래요? 다치요? 이야 청소기가 이 무거운 은공을 두네요 과연 오피리아 바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2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굉장히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우와 오피리아의 힘은? 오피리아 청소기는 먼지 봉투가 필요 없잖아 오피리아 청소기 편리합니다 먼지 봉투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우리집 재간둥이 오피리아 먼지 청소기 intermedi자 영광소기 편리아 큰 touch 연공지 이 중 하나 franch소기 천사